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남편 유영재 부부의 깊은 갈등이 또다시 공개돼 많은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우은숙이 재혼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감 있고 섬세한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유영재 씨가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보여줬던 좋은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세 유영재를 매일 끌어안고 여보 당신 매달려 키스하면서 고자여도 좋다고 한지가 언젠데 이제 방송에서 불평불만투성이네요. 선우은숙 씨의 이런 모습은 이영하 씨와 출연했던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도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영하 씨와 다시 만나자 너무 들이대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이영하 씨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더군요. 애들 엄마인데 본인이 다 품겠다고 말하는데 선우은숙 씨는 너무 남자 사랑에 집착하는 듯 보였고 누구라도 피곤해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끝난 사랑의 미련이 남았던지 자기야! 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전남편을 많이 그리워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영하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시청자들은 인생사 별거 없으니 아까운 세월 하루라도 놓치지 말고 두 분이 재결합하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영하 씨는 만인의 연인이라 항상 방황하듯 한평생을 살았고 영화 배우 신성일 씨도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어맹난 씨도 끝난 사랑의 미련을 가지고 사셨는데 신성일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하가 모두의 연인이어서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다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을 만났습니다. 이영하 씨의 마음이 선우은숙 씨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이영하 씨한테 나도 다른 남자가 사랑해 준다는 걸 보이고 싶었는지 그리 급하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혼인신고를 하고 키스씬을 찍어 뿌리더니 신혼여행 가서 울고불고하며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영하 씨와 방송에서의 만남을 너무나 반갑게 시청하면서 아름다운 선우은숙 씨가 아이들 아빠에게서 늦게라도 드디어 따뜻한 사랑을 받으시고 행복을 느끼시겠구나 하고 기뻐했는데요. 재호는 안 되더라도 20년 후 손잡고 가는 모습을 또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영하 씨랑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을 때는 이영하 씨가 늙으면 자기가 뒷수발 다 해주겠노라 했지요. 그 마음은 착한 마음이지만 나이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순간순간 생각한 걸 앞뒤 생각 없이 내뱉는 스타일인가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이영하 씨가 고백하길 친구가 많고 너무 바빠서 가정을 등한시한 자기죄라고 했는데 돈 잘 벌어주고 멋지고 너무 잘난 남편을 둔 게 선우은숙 씨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 힘든데 선우은숙 씨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한 번 더 인내하였다면 이혼하지 않았겠죠. 결혼 전에는 남자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일일이 다 챙기는 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보다 친구 지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밖에서만 자라면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혼하기 전에는 참 고상하고 우이혼에 나와서 이영하 씨하고 살 것 같이 하더니 나이 어린 남자가 뭐 그리 좋다고 8일 만에 재혼 결정을 하고 8개월 만에 이혼이기가 닥쳤는데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선우은숙 씨가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 많이 받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이영하 씨한테도 사랑해 달라고 목말라 하고 이 남자한테도 사랑을 목말라 하니 이영하 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유영재 씨한테 원하다 보니 보는 사람들은 선우은숙 씨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매달리나 오해하게 만들죠. 그냥 자식하고 손주 생각하고 살지 그 나이에 입맞춤하며 그동안 못했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한 것 같아 자식들에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 만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10대도 8일 만에 혼인신고 안 합니다. 그만큼 불타는 급발진이었겠지만 주위의 우려에도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되는 것은 나이가 따로 없나 봅니다. 선우은숙 씨가 순수한 여자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너무도 결이 다른 사람끼리 늦은 나이에 만나 마음고생할게 걱정되는데요. 유영재 씨도 얽매이기 싫어하고 가정적이 아닌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있었을 텐데 돈 보고 노후 대책으로 대시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이 하도 요지경속이다 보니 속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죠. 고소공포증이 있는 선우은숙 씨를 혼자 상어보트에 태워놓고 여보 여보하며 울부짖는데도 서울에서 보자니 그러고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이 떠올라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더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야지 너무 일찍 혼인신고를 한 거 아닌가요? 먼저 여행이라 하면 즐거움에 설레일 텐데 준비 과정에서 귀찮아하는 유영재 씨의 태도가 출발하기 전부터 여행지에서의 불협화음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에 앞서 두 사람은 짐을 싸면서 선우은숙 씨가 추워 죽겠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보일러를 끄지 않냐 밥은 뭐 만 원 이상 먹지 말라고 하냐며 불만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유영재 씨는 앞으로 그런 거 나에게 다 허락받아라 내가 내는 돈이지 않냐며 사람은 춥게 살아야 건강하다고 이야기했고 선우은숙 씨의 옆구리와 팔뚝을 찌르며 자기 몸에 탄력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송대는 카메라 앞에서 부인의 온몸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대며 모욕 주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지 안 봐도 알만한데요. 철모르는 애들도 아니고 60대 중반이 넘은 상태인데 아무리 연애할 때 유영재 씨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음악과 달콤한 미사역으로 꼬셔도 재혼 결정 여부를 한 번쯤은 더 심사숙고해서 재고해보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60 넘어서 처음 결혼도 아니고 자식들도 있고 전 남편도 옛날에 최고의 배우여서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 나이에 재혼해 신혼여행으로 방송 나와서 맨날 화제거리를 만드니 유영재 씨도 선우은숙 씨 못지않은 멋있는 사람인데 여자 잘못 만나 이미지가 완전히 밑바닥이죠. 선우은숙 씨 나름대로 잠시 불꽃 같은 사랑으로 착각해서 이성보단 감성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음에도 한 해 살고 죽을 것도 아닌데 혼인신고가 뭐 그리 급하다고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사계절은 살아보고 혼인신고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서로가 너무 다른 성향이니 한 걸음씩만 양보하고 배려하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산다는 것은 배려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서로의 문제 있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이 문제가 있기 전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부부간의 첨예한 대립구도 보다 그냥 맞춰가며 사셨으면 합니다. 살 수 있는 세월글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감정도 컨트롤이 힘든 법입니다. 하물며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자신이 좋을 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냐고 유영재 씨가 말하던데 팬들을 분노케 하지 말고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한 마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고딩들처럼 달콤한 말에 홀딱반에 결혼하자고 64세에 들이대더니 좋다고 흥분해서 방송포로 여기저기 나가 자랑질하고 시끄럽게 화제의 인물되니 수습하려고 유영재 씨가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빨리 끓는 양은 냄비가 빨리 식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설정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설정이라면 방송국 시청률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놀림감으로 입방에 오르내리도록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단 말인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식도 있고 육심 넘어서 재혼해서 신혼여행 찍어서 방송에 나오니 남 입방하가 의식이 안 되는지요. 선우은숙 씨 가족행사 때마다 전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자가 모여 이혼은 했지만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며 사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유영재 씨 만나봤을 텐데 왜 반대를 안 했는지 본인들 편하자고 그냥 냅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딸이 있었다면 결혼을 말렸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선우은숙 씨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유영재 씨도 부인의 의견을 따라주면 시비거리가 없을 듯한데 고집과 주장이 세죠. 두 번째이니 각오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려 하는지요. 시작부터 호들갑을 떨며 동치미 방송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보이고 고자여도 사랑한다 하고 TV에 나와 좋아 죽겠다는 듯 자랑한 때가 1년도 안 됐지요. 밑에 밥이 타면 윗밥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따라가서 전국에 생중계를 하는데 무슨 신혼여행일까요? 선우은숙 씨는 나이 들어 행복하려 결혼을 하셨으니 이제 부부 동반 출연은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꾸 나와서 어렵게 만난 남편 욕을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순수한 저희는 나이 들어 재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재혼 전도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 듯한데요. 동치미의 함소원과 진화 부부가 나왔을 때는 진화가 어려도 말하는 소리가 함소원보다 나았고 속이 깊고 시청자들이 다 공감했는데 유영재 씨는 아니네요. 아내를 사랑하면 내 돈을 주고 싶고 보일러도 따스하게 해주고 고생을 안 시키죠. 이런 걸 보면 윤여정 씨가 현명하고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의 아픔에도 수십 년 동안 전 남편 생채기 한 번 안 내고 감싸주는 아량에 연기로서 아픔을 승화시켜 세계적 무대까지 가서 나라의 국이 선양하고 자식에게도 어미로서 사랑과 영광까지 드높인 멋진 분이죠. 보통 10년이 지나 서로의 관계가 지긋지긋해진 남자들도 왜 결혼했냐는 물음에 사랑했으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물며 1년도 안 된 신혼의 남자가 입을 꾹 다무는 거 보고는 할 말을 잃었네요. 이영아 씨가 밖으로 돌아 외로운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 전 국민이 아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선우은숙 씨가 정말 행복하길 바랄 텐데 냉정히 지금을 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